13만 10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옵투스제약입니다. 옵투스제약 은 는 동사는 2002년 9월 의약품 제조 및 도매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년 11월 하이제 1호 기업인 수목적과의 흡수합병을 통하여 코스닥 시장의 변경 상장되었음 무방부제 점안제의 경우 자사 제품 티어링 프리저만액 등을 비롯해 하메론저만액 등 다양한 수탁제품까지 국내 일회용 점안제 시장에서 선도기업의 지위를 유지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청주 공장의 제조설비 증설을 통해 연간 생산능력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상승 기업 개요 대시 2002년 9월 의약품 제조 및 도매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년 11월 하이제 1호 기업인 수목적 주 과외 흡수합병을 통하여 코스닥 시장의 추가 및 변경 상장되었음 대시 매출은 안과용 점안제 및 주사제와 기타 매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매출은 안과용 점안제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매출이 대부분임 대시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소재 공장의 제조설비 증설을 통해 연간 생산능력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상승 재무 대시 주요 매출 처향 수주 감소와 상품 매출 제거에도 국내 시장에서의 견조한 매출 확보 및 해외 매출 발생에 따라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소폭 신장 대시 유연가 유래 상승과 판매비 및 외주 가공비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바 영업의 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샌더스트로만과 마울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및 아이케어 영역으로 사업 영역 확장 해외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외형 성장 및 수익성 상승 전망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옵투스 제약의 시가총액은 97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옵투스 제약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14위입니다. 옵투스 제약의 상장 주식수는 1615만 3천백의 순두주입니다. 옵투스 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옵투스 제약의 퍼은 19.5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3.3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4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0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2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0.7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0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0.73배 820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5번지억원, 105억원, 53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44번지억원, 99억원, 50억원입니다. 옵투스 제약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번지 46%이고 유보율은 1488.6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41이며 전일 대비해서 31.18 더하기 1.2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0.07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9 더하기 1.6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투스 제약의 2023년 4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 가는 현재 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